네 저는 2020 중등 임용 서울 지역에 합격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임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우선 저는 4년 전에 결혼을 함과 동시에 임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서민정 교수님의 국악 강의를 듣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강의만 열심히 듣고 제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1차에서 탈락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사실 3년 동안 쉬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다른 곳에 이주를 하면서 잠깐 쉬다가 제가 작년 1월 말에 다시 임용을 내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가장 먼저 떠오르신 분이 서민정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들으러 가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정팀 강의를 다시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 서정팀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한국사 검정 시험도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다시 한국사를 시험을 보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제가 서정팀의 조교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이 공부해서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사실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이 1차 고득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강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공부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3월에서 5월까지 기본반에서는 제가 4년 전에 공부했을 때 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되돌아봤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내가 그땐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으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무조건 반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것을 먼저 분류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임용시험은 내가 가장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주 많이 해야 하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조금만 해서 이 뭐든지 다 중간 이상에 대한 공부를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되는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달에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교육과정 외우기를 이제 교육과정 워크북을 통해서 계속 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악곡 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서브노트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정희연 선생님이 주시는 강의 자료를 모두 다 악곡을 다 단면으로 복사를 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뒤에는 설명을 제가 붙여서 이대로 외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복습을 계속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제가 아는 것만 계속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제가 꼭 외워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연필로 이렇게 적어놓고 물음표 해놓고 이게 뭐지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제가 시대별로 고대부터 20세기 말까지 다 해서 제가 외웠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장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해서 3월에서 5월은 개론서를 좀 읽으면서 강의를 듣고 이런 작업을 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는 제가 기출 문제를 다 출력을 해서 단면으로 다 모든 문제를 다 자른 다음에 영역별로 분류를 해서 다 남아놨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되었냐면 마지막 10월 11월 때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때 또 이제 그때 10월 11월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때 압곡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기출 문제 분류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서 8월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반이 진행이 되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미 3월에서 5월은 그냥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 개론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분류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정말 실전이라 생각하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선생님들이 내주신 예상문제에 답을 적을 때 항상 기출 문제, 개론서 문장을 일단 읽고 나서 그것을 절대 저는 그대로 외울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고 제 문장으로 다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출을 하면 분명히 교수님들께서 이런 거에 잘못됐다 혹은 이런 건 맞다라고 첨삭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결과를 그대로 보고 덮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첨삭이 되어 있다면 그 첨삭이 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다시 외우고 첨삭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제가 올바르게 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예상문제를 풀면서 6월에서 8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많이 답안을 그렇게 쓰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집중반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한 달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4주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흐름대로 그대로 저는 개론서를 똑같이 읽었고요 제가 이 개론서는 국악은 국악개론 읽었고 서양음악사는 두길, 들배, 그라우트 세 가지 다 읽었었고요 그리고 음악교육론은 음악교육 총론, 음악교육의 기초 이렇게 두 가지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에서 11월 모의고사반 가면서 개론서를 저는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는 분류를 했어요 서양음악사는 무조건 다 읽었고요 국악도 사실 국악도 거의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가장 읽기 힘들었던 음악교육론에 관한 거는 제가 스스로 음악교육, 철학, 예를 들면 철학, 심리 이런 식으로 약간 등급을 제가 매겨서 중요하고 제가 어려운 부분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거의 그 기간에 다섯 번 정도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속도도 빨리 붙고 제가 쓰는 문장도 개론서랑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교수님들이 섬삭해주시고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제가 틀렸던 문제를 바로 해설강의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집이 일산 쪽이라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3월에서 5월 달에 분류했던 기출 문제를 폈어요 제가 패드에 스캔을 다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피고 한 시간 동안 그 영역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풀었어요 이래서 내가 이 문제는 이래서 틀렸고 이 문제는 이래서 맞았고 이러면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멀리 다니시는 분들 역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간을 꼭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 저는 모의고사를 보러 오는 길이 제가 예전에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땐 정말 무섭고 되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답을 못 쓰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점차 쌓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모의고사 보러 가는 길이 되게 설레졌고 내가 오늘은 뭘 모를까? 라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궁금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제가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이 좀 쌓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셔서 11월까지 끝까지 쭉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정팀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꼽아봤어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강의 4년 전에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제가 국악은 서민정 교수님이 계셨지만 그때는 정의원 선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의 강의 자료를 보면 항상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강의 자료를 읽고 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계속 개론서를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랬는데 저는 딱 이 서정팀 자료의 강의 자료를 딱 보고 나서 아 바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력으로 구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번 복습해서 읽을 수 있었고 또 이 강의 자료의 내용이 아 개론서의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보러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주시는 강의 자료도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멘탈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시험을 잘 봤던 성공 경험과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임용 공부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두 가지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성공 경험을 느껴야지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것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로 끝까지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상이 참 중요해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줌마가 되었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공통적으로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3월에서 9월까지는 예를 들어 8시간 공부를 하면 1시간에 저에게 드라마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 나 좀만 있으면 동백이 볼 수 있어 이러면서 저는 이제 버텼거든요 정말로 나 이 한 챗도만 덜으면 아 나 한 챗도만 덜으면 미스터 선샘 하나 더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10월 11월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제가 했던 걸 예를 들자면 10월에서 11월은 제가 음악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음악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상으로 두었어요 저는 그게 화성학이었거든요 저는 성악 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화성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정말 공부를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하다가 그냥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화성학 한 시간 풀었어요 그냥 머리 식힐 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좀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내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외우고 나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누워서 그냥 화성학을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한 시간씩 풀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화성학에 굳이 시간 할애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쉬는 시간마저 음악에 대한 걸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실 없었어요 난 그래미로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음악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음악가의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청음을 좋아해 그러면 그냥 한 시간 청음을 하신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도 1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아 이건 내가 그때 4년 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또 포기하는 건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 난 끝까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고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2차 서울에서 소녀와 사천가를 뽑았어요 그래서 실기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 면접과 수업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매진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면접과 수업 실현을 보았고요 네 역시나 실기 점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울에서는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실기 꼭 교과서를 기반으로 모든 곡을 다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저처럼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실기를 보고 나서 정말 아직은 안 와닿으시겠지만 그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1분 1초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이 많잖아요 내년에 보시잖아요 2차를 그러니까 꼭 교과서 보시고 항상 그냥 어차피 교과서 보실 거잖아요 공부하시면서 보시면서 항상 노래나 민요 나오면 꼭 한 번씩 직접 입으로 불러보시고요 피아노도 같이 한 번씩 쳐보시고요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꼭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